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멤버들과 잉여맨의 인성을 볼 수 있는 마검탈추맵 자 제작자는 오렌지님 오렌님이군요 오늘 구독자님이세요 그리고 참고로 7월 5일날 마검탈추맵 제가 만든 것입니다 이번에는 요르님과 함께 마검탈추맵 항상 해주세요 마검탈추맵 항상 불쌍하더라구요 이 맵은 여러가지 함정이 많습니다 버튼 옆에 용도설명도 함정일 수 있어요 스폰포인트는 정해진 구역에서만 가능합니다 TP도 불가능합니다 주황색 양탈추맵 해주세요 제작기간은 거의 이틀 걸렸네요 눌러보세요 눌러본당 아 아 저거 함정이었네 정말 멍청하다고 생각한다 우가 저게 뭐가 멍청해 눌러보라고 눌러봤는데 맞아 순진한거지 이 점프엠이 피니쉬까지 직행하는 버튼 이거 누르면은 그 결승정무로 한 번 더 가요 왜 내가 가냐 왜 내가 가냐 저거 눌러봐 저거 눌러봐 장난아닌데 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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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해 가지 가자 가자 점프엠이네 어 어 어 어 어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어 아오- 어! 김니한이 오늘따라 너무 잘생기셨다 진짜 진짜 조각이에요 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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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야님 빨리 오세요 너무 잘생기셨다 와 진짜 찌그러지면 어떻게 그렇게 잘생겼지? 야 역시 김미야님이랑 믿고있어 아! 아 내가 가야된다 빨리 오케이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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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요론님 그래 그래 요맨아 할말있냐? 야 요맨아 나에게 할말이 있는 모양이구나 아 요론님 아이고 그거 그 오징어같은 칼은 뭐에요? 이름이 뭐같애 뭐같애 어 이거 파리채? 오징어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오징어다 오징어처럼 생겼어요 그래요? 제가 오징어예요 오케이 통과 오케이 통과 오케이 통과 오케이 통과 감사합니다 아 아 저기 오징어온다 나 갑오징어 언제오세요? 그냥 티피타 그냥 잘생겼다 해주는데 진짜 자기가 잘생긴 줄 알더라고 안녕하세요 꽃민남입니다 아 으악 거짓말 오오 가만두지 않겠어 뭐냐 가만두지 않겠어? 안 되겠어요 저거 오징어같은 걸로 때리세요 그래야겠다 이리와봐요 면담 좀 하죠 넌 죽었다 오징어한테 오징어야 오징어? 오징어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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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네. 그러네. 스판포인트 지역이래요. 아, 스판포인트! 김 리아님! 왜 이렇게 잘생겼어, 내가 좀 올라 줄게. 와 진짜 도각상... 진짜 와... 이거 턱선 베이닝했는데? 이야, 역시 리아님. 리아님, 문제도 맞춰볼까 한번? 아뇨~~~ 자, 여기서 제일 잘생기고 예쁜 사람은? 아, 당연히 김미야님이죠! 어림없는, 역시 당연히 김미야님이지! 어림없는 소리! 문제가 잘못했네. 김미야님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일 잘생긴 사람. 네. 전 거 같습니다. 아니라고, 아니라고! 제가 볼 때는 잉혀맨이에요. 어림없는 소리! 아냐, 요, 요루룬 것 같아요. 어림없는 소리! 요루룬 아니잖아, 용암바닥으로 가져가! 야, 뒤에도 있어! 뒤에 BTS B! 누가 봐도... 어? 누가 봐도 정답! 아, 그때 그 앞에 있었던 레드스톤을 여기다 쓰는 건가 보다! 아니지! 여기 버튼 있는데? 아, 그러네. 오? 뭐야, BTS B였잖아! 착각 금지! 그러네. 야, 요루룬은 예쁜가요? 네!! 네, 네,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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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네.. 아, 아니여! 아니거든요! 맞지롱, 맞지롱, 맞지롱! 난 여기로 가면 안 될 거 같은데. 요루는 예쁘지롱, 예쁘지롱, 예쁘지롱! 예예예 아 뭐야 예예예 예쁘다? 당연하죠 어 김미안은 잘생겼다? 예예 노 아냐 김미안은 잘생겼다가 노가 둘 다인데? 노 노 둘 다 정답이라는거야 지금? 그러네 뭐야 둘 다 정답이야 그러네 둘 다 정답인데요? 어떻게 봐도 못생겼다 이건가? 이건? 콘크리트를 절대 캐지 마십쇼 아 옵시디언 캐는거 뭐 우리 막업이 없어도 뭐 누구 시킬사람도 없고 우리끼리 사이좋게 절대 마검 먹어도 우리 사이좋게 하는거다? 네 절대 마검 가지고 싸우기 없기 우리는 짱친이니까 짱친 어? 어머나?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네 리아님 그래도 이거 먹었는데 같이 일해야죠 아유 리아님 여기 바람 잘 두고 소용이 아니에요 어디서 이간질이 아까부터 너 혀가 너무 길더라? 아프트가 미아님 일할게요 그래 스폰 포인트하고 네에 아 진짜 나 아니야 저는 돌을 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돌 빨리 캐 아이고 상자가 아니면 designs 아니아니아니에요 상자가 있네요 상자 드십쇼 손을 눈보다 빠르다 상자 드세요 아 널 믿도록 하지 한번 캐보도록 해 널 믿도록 할게 아 알겠습니다 아 절대 니가 열거나 뭐 그런 행위는 하지 않을 수 있지 말이야 전화 안합니다 저는 배신하는 거 역시 믿고 있었어 제가 나무를 켜왔습니다 나무로 작업대를 만들게요 그래 요매님 제가 작업대를 만들었습니다 아이고 작업대를 또 만들면 어떡해 작업대는 두 개면 안 되는 거 몰라?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네요 자 나무를 줄테니 빨리 일하도록 자 예 일하고 있습니다 빨리빨리 제가 다이야를 켰습니다 요매님 오케이 다이야몬드 검 만.. 아니 곡괭이 만드세요 제가 다이야몬드 곡괭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요 자 리아님 이 열이 켜도록 할게요 이제 네 캐세요 역시 명품이시네 이거 정말 배신할 생각 없으시군요 그럼요 당연하죠 요매님 역시 믿고 있었다고 자 빨리 일하세요 어? 줄리아님이 이상한 행동을 안 보이네요 왜 그러시죠? 상자가 나왔네요 아 오케이 내가 먹어보겠습니다 아이고 여기 다이야몬드 검 있네요 예 전 드렸습니다 네네 어? 요매님 이쪽에도 상자가 있습니다 아이고 역시 요매님 왜 거짓말 치지? 죄송합니다 있는 줄 알았습니다 아 여기 있어요 여기 여기 그렇군요 아이고 역시 명품이세요 제가 켜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아 아까부터 상자를 열려고 하네 아니 아니 저기 좋은 물품이 있어서 제가 또 구해오려고 했죠 네 강.. 강.. 그 광산에서 제일 뾰족한 것은? 광산에서 가장 뾰족한거? 네 광산에서 제일 뾰족한 건 뭘까요? 못 맞춰 죽습니다 네? 뾰족돌 폭탄 아 우리 요루루는 충신이라서 내가 짓으라면 짓어요 짓어보세요 짓어보세요 그럼요 짓어보세요 네? 왓왓왓 왓왓왓 봐봐 봐봐 리아야 내가 니가 못하는 걸 하고 있다고 요루루는 넌 짓지도 못.. 어디갔냐 근데? 김이야? 넌 걸리면 죽어 헉 자아 어딨어? 찾아오는 고통에 몸부림치 쳐다 길이 오픈되었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모두게 막아버리죠? 그래요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죄송합니다 아이고 알아서 보세요 알아서 자 스포포인트 지역이네 아 이거 검이 있네 검 드세요 이거 네 네 알겠습니다 요루루니한테 주는 포상이에요 포상 감사합니다 네네 이럴 더러운 이럴 더러운 것들 잘못했습니다 저 잘못했습니다 아까부터 옆에서 잉여맨이 어? 그걸 좀 장단을 좀 꽤나 잘 맞추더라고 나한테도 좀 해줬으면 좋겠어 네 알겠습니다 킬리오님 잉여맨 일로와 넵 자아 이 야식이 오케이 용하에 빠졌고 이제 없죠? 마검 없쥬? 히히히 마검 없 없는 줄 알았나? 나도 있는데? 이 나식들 이 나식들 나를 개처럼 부려먹어 요 요루루니 일자로 섭니다 네 일자로 서구 개처럼 짖으세요 월워워워워워워워워워워워 재수 못 짖잖아 천식이 아악 여러일하게 뭐가 그렇게 성의없이 짖으래요 일단은 제가 먼저 가와서 안전한지 안한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거예요 거기 보기 좋구만 그렇게 내가 따라가겠네 자, 갑니다 자, 가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휴, 안전합니다! 가자! 다음 문제가 있네요 요루루의 매력 포인트는? 자, 요루루가 맞춰보세요 뭡니까? 저의 매력 포인트는요 깜찍한 외모입니다 정답이요? 김니아 생각하는 요루루의 매력은 무엇인가? 어... 특출난의 두뇌인가? 이거는... 정답이 없는데요? 그러면은 요루루 여기 아... 자, 요루루가 정답이 없다고요? 정답이 생긴 거 같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정답이 많지? 뭐야 뭐야 아니, 이렇게 정답이 많은 걸 보면 뭐 이렇게 다 눌러봐야 되거든 제가 봤을 때는 요루님의 첫 번째, 어? 그 이유는 어... 잘 선택해야 될 거야? 아니죠 그저 요루루는 빛이기 때문입니다 음... 요루님은 빛이에요 안 눌리는데? 아... 그러면 빛이 아니라 태양이었습니다 음... 그렇군 그렇군 그러면은 이제 남은 게 어... 귀여운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귀여운 목소리 네, 오케이 요루님이 또 귀엽기 때문이죠 그렇지, 그렇지! 오! 어? 정답이네? 이게 정답... 뭐야 한 번에 맞추면 당신이 찍신이라는데? 자, 제일... 네, 그럼 가장 운이 좋다는 그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리아님? 안녕하세요 20년 동안 운이 좋았던 운 좋은 남자 로또 김리아입니다 아, 그러면 20년동안 로또를 당첨됐다는 건가요? 한 번이라도? 한 번이라도? 한 번도 되지 않은 아주 신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 운의 사나이입니다 아, 역시 제가 생각할 때 이 번호는 3번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요루루님 평소에 운 좋으세요? 저는 뭐 김니안님보단 좋지 않을까? 예를 들면 어떤 운이 좋죠? 김니안님이 로또였다면 저는 잭팟 잭팟입니다 잭팟 잭팟 요루루 선생님 네 알겠습니다 잭팟 터져라 잭팟 7번 오? 정답? 정답이네? 오? 운이 좋네? 오? 오? 오! 뭐! 도틀러버렸어 시작하자마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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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상자가 그냥 버튼이었네 ternchnitt 안 돼어어 자 어쨌든 오늘 마검탈춤 해봤습니다 오늘 멤버들의 인성을 볼 수 있었네요 음 네 좋아요 구독과 해주세요? 뭐? 맞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